자,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7년 11월에 출고된 2018년식 최벌의 더 뉴트렉스 1.6 디젤 LT 디럭스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88,102km, 판매금액은 1,310만원. 사고 유무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7년 11월 28일 출고 2018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88,102km,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누유 없고, 냉각스 누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고 다른 부분도 다 특이사항 전혀 없네요. 성능기록부상으로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누유나 이런 특이사항은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측면 사진,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휠 4개 전부 다 깨끗해 보이고 타이어 상태도 다 양호해 보이네요. 엔진 룸,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88,106km, 오토미션, 여기 조수석에서 찍은 사진, 운전석에서 찍은 사진, 운전석은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 장착되어 있고 뒷좌석 좀,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 내비게이션은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그리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열선 시트 장착, 후방 카메라도 화질 굉장히 좋고요. 내비게이션, 또 라이트는 오토라이트 장착되어 있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 전동 시트, 뒷좌석, 트렁크까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차량 굉장히 깨끗하죠?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7년 11월에 출고된 2018년식, 쉐벌의 더 뉴트랙스 1.6 디젤, LT 디럭스 등급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주행거리는 88,000km 정도 탄 차량이고요. 판매 금액은 1,31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